이번 주말 독립출판물 박람회가 전주에서 열립니다.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전주 덕진공원 내 연화정 도서관에서 열리는 2023 전주 책회에는 조선 직업실록 정명석 작가 등 전국 독립출판인 67팀이 참여해 직접 만든 신작을 전시 판매하고 강연을 엽니다. 조선시대 서적 중계인 책회에서 이름을 따온 이번 박람회에는 엽서 만들기와 책회 찾기 게임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.